솔직히 말할게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통합과학이 수능이 돼 오늘 이게 저 통합과학이 초부터 쌓아가며 수능으로 이어지는 길 어둠 속에서도 풍만인 첫엔 언제나 장군가와 꿈을 함께 이루자 어떤 문제도 항상 걱정하지 마 기초통과 파스 자꾸 파스 통합과 자꾸 무릎통과 Let's move on with a smile 기술까지 숙제로 시작해보자 right now 통합과학의 세계를 열어 이익의 정의 바람이 널 이끌어 문제를 해결하면 함께 나아가자 통합과학 함께 파스 이익의 정통화로만이 Let's move on with a smile 기술까지 숙제로 시작해보자 right now 통합과학 기초부터 수능까지 즐겁게 장풍 기초통과 작품과 함께 go 통합과 파스 작품 파스 고 formally 역할 ban 참 knowing 이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